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또 자지 않고 FOMC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요점 정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굵직한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금리 인상 이번에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까지 4차례 연속 75BP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 이번에는 빅스텝에 밟은 데 그쳤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예고했던 내용이고요. 최종 금리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점도표상 5.1%, 기대보다 높았고 그리고 피봇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못 박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관련된 내용들 하나하나 다음 장으로 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 지난번 FOMC랑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고 돌아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뒤로 갈수록 파월 의장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예전에 8월에 잭슨 미팅 때 아주 짧고 굵게 매파 팡 치고 나왔다면 이번에는 처음에는 매파를 어느 정도 시사를 하려고 하다가 기자회견 때 질문이 막 들어오면서 뒤로 갈수록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변하지 않는 그 전과 스탠스의 변화는 없었다라는 게 하나의 큰 맥락이었고요.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됐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봤습니다. 경기 연착륙을 희망한다라는 이야기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가는 길은 좁지만 침체는 피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했고요. 물가 조정에 대한 자신감이 이번에 굉장히 컸죠. 최근 두 달간 인플레이션 데이터 안정세를 근거로 그런 자신감은 엿보였습니다만 물가가 이렇게 꺾이는 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실업률 등의 다른 지표가 같이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증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금리는 조금 더 올려야 한다는 기조는 이어갔습니다. 내년에 중반에 주거비나 상품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서비스가 잡히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물가에 대한 완전한 안정세가 포착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조금 걸리죠. 내년 금리 인하 행복회로 그만 돌려라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데이터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를 그대로 캡처했고요. 뒷부분은 거의 비슷하고 앞부분도 한 두 가지 정도 하나가 문구가 수정됐고 하나가 추가된 이 정도 수준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올해 나온 성명서 중에서 가장 변화가 없는 내용이었는데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시사하는 문구 변화 하나가 있었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ongoing increases라는 단어가 이번에 들어갔죠. 내년에 몇 철의 회의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 그러니까 물가는 좀 잡히고 있지만 인상은 조금 더 해야 된다 같은 내용입니다. 크게 변화한 내용은 없는데 점도표가 가장 중요하죠. 지난 9월보다 예상했던 것처럼 점도표 최종금리 상단의 중간값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50BP 인상이었고요. 내년에 점도표가 좀 중요했는데 중간값은 이 정도 5.1%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년에는 금리 인하가 25BP 한 4단계 정도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 인물이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3년 연속 5.5% 위에 점 찍은 인물 하나가 눈에 띄는데 닐카시칼이 총재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참 변하지 않는 인물. 어쨌든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실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측만 가능합니다. 이 최상단 부분만 걷어낸다면 일단 중간값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의 기준금리 경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오늘 50BP 인상을 한 그 금리에서 추가적으로 룸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 봤더니 75BP가 남아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25BP를 올린다고 하면 3번 연속 올리면 최종금리 끝나게 되고요. 기간은 이때 FMC 5월에 종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50BP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면 25BP 한 번 올리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2월에 50BP, 3월에 25BP 인상하면 최종금리 일단 끝납니다. 그 고금리 상황을 한동안은 유지하겠다라는 게 연준의 이야기인데 이걸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든 생각이 있습니다. 제목에 달아났죠. 12월 FMC 이번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FMC는 2월, 점도표 공개는 3월 FMC입니다. 기간이 조금 남아 있죠. 이제부터는 금리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감을 덜어내면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기간상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정 경제 전망치도 가지고 왔는데요.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매크로 이슈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큰 수정 내용은 없는데 원하시는 분들을 캡처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GDP, 고용, 물가, 이런 코어 물가 이건데 아랫부분이 전 데이터고 윗부분이 이전 데이터, 아래, 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GDP는 올해 부분, 올해를 제가 뺐났네요. 2022년 데이터 보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경제도 괜찮을 거라고 연준에서는 전망을 했는데 내년부터가 문제죠. 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9월 데이터보다 다운시켰습니다. 여긴 좀 떨어질 거라고 봤고 실업률은 늘어날 거라고 봤습니다. 일단 내년부터는 경기가 둔 화세가 예상보다 조금 더 나타날 것이라고 연준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지표가 좀 올라간 게 부담인데 PC 데이터를 연준에서 보잖아요. 보면 지난 9월에 발표했던 수치보다 이번엔 좀 올라갔습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좀 덜 잡힐 거라고 수정 전망치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이벤트 종료됐습니다. 장중의 반응 한번 보시면 괜찮았거든요. 장 초반에 그 전날에 CPI 등의 물가지표 괜찮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반영을 시키면서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가 점도표 딱 공개하고 5.1% 찍힌 거 딱 보다 보니 시장이 절벽처럼 쭉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정리하다가 문서 작성을 하고 회사에서 정리를 하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이 입을 열면서부터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장중의 상승 전환도 나오긴 했었는데요. 충분히 긴축 수준 근접을 해가고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반발 매수세도 유입이 됐습니다. 매매 공방이 굉장히 거셌죠. 이제 방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종가 상황으로는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나마 다우지수의 낙폭이 가장 적었고요. 마이너스 0.42% 낯삭지수가 좀 컸습니다. 0.76% 마이너스로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금리에 대해서 충격이라고 지금 헤드라인으로 많이 분석이 되는데 그거 대비했을 때 국채금리의 반응이나 달러인덱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앞서서 5.1% 최종금리 생각보다 높아라는 우려감이 반영이 됐다 그러면 이 정책금리에 가장 민감한 이념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해야 이 로직이 성립이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쪽은 평온한 움직임. 사실은 시장이 이렇게 한 번 점도표 보고 쇼크를 받았지만 국채금리 보니까 그렇게 쇼크의 움직임이 안 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추측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연착륙 가능해 보인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종목별 반응 보시면 시장은 그걸 믿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섹터 등락률인데요. S&P 500 지수에 있는 11개 섹터 중에서 헬스케어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대비했을 때 견주하게 버텨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순으로 그래도 좀 견주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3개 섹터의 공통점, 경기 방어주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그 맞은편의 방어주를 매수한 것으로도 풀이해 볼 수 있고요. 하락률 상위로도 보셔도 경기 민감주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 섹터죠. 그 다음이 소재,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게 수닥지수의 낙폭이 컸던 이유인데 결국에는 이제 경기에 대해서 아직 불안하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더나 이슈 덕분에 헬스케어만 상승을 했는데요. 메신저 RNA 항암제 임상 효과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메신저 RNA 하면 과거에는 감염병 질환을 막기 위한 백신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백신 말고도 다른 쪽에도 효과가 있구나, 이 기술력이 사용하기에 다른 쪽도 있구나라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펀더멘탈상 좀 도움되는 이슈이긴 한데 한 가지 좀 의심되는 게 있어서 아래에다 적어봤습니다. 지금 물 백신 우려한 중국인들이 메신저 RNA 접종을 하려고 마카오행을 간다라는 이슈. 결국 이거는 단기 테마 수급 논리의 가능성인 거죠. 일단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중국 내에서 거세진다라는 그 우려감 때문에 약품에 대한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백신에 대한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수급 데이터에 영향을 받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양측면 다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갑자기 반도체 소부장단이 급등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장비 수출 데이터가 요즘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파크 시스템즈 이들 종목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반도체 재료 부품 할 것 없이 모두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어제 바로 이렇게 주가의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어제 당잠사 화면이죠. 미국의 의회에서 틱톡 금지 초당적 법안 발의가 나타났다라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사이에서 기회 요인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걸 보면서 반도체 장비는 어떨까라는 이제 물음표를 던져드렸습니다. 반도체 5년간 중국에서 막대한 자금 투입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미국 쪽에서는 중국의 반도체를 견제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력으로 그 생태계를 유지를 해야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 반중전선에 여러 다른 국가들이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일본, 네덜란드, 우리나라도 요구를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중국과 미국 그 사이에서 줄 세우기 전문적으로는 동맹 쇼어링이라고 하는데 그 세계 질서 재편의 움직임이 이런 산업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키우려면 장비가 들어가야겠죠. 미국도 반중전선 안에서 또 움직여야 하는 장비가 필요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거는 어제 오후에 전해진 소식이라서 추가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숨톡을 더 옥죄인다는 내용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 블랙리스트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양쯔 메모리 등의 서른 곳 추가 제재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질서 재편의 흐름을 이해를 하신다면 이런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대응이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어제 체크해드렸죠.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근저치까지 갔고요. 데이터는 2021년 매출 데이터밖에 없어서 이 내용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한국은 CMS, 삼성전자 자회사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ID형 업체, 종합반도체의 업체는 위기와 기회의 요인 모두 안고 있습니다. 이제 위기에 대한 부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 그 안에서 중국의 공장이 많이 가 있는 삼성전자나 특히 SK하이닉스의 업체 입장에서는 무엇을 좀 타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은 좀 같이 체크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KPEX 사이클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렸을 때 또 다른 부분 떠오르는 게 2차전지 장비 쪽이라서 그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상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이 내용을 체크해드리도록 하고요. 대신증권의 레포트입니다. 지금 미국도 유럽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사이클이고요. 장비주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비중이 높은 기업이 유리해 보인다라는 대신증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업체별로 밸류체인단, 공정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